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아이고 이제 죽겠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탈출구를 집요하게 찾다 보면 상황을 완전히 그냥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어려운 시절에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나 때를 잡기 위해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뭔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에는 지력이라든지 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일이라는 이런 부분을 대하고 수행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도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나라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극심한 불황을 헤쳐나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서 단연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직시라는 겁니다 직시하라 직시하라 분식하지 말라는 거죠 눈을 감지 말라는 거죠 그냥 좋은 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직시는 풀었으면 눈에 힘을 모아서 똑바로 보는 것을 뜻하죠 지금 두 가지를 특별히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고 사업자 같으면 자신의 경영 상황이죠 다른 하나는 특히 이제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전면적인 경제전쟁이 도입할 때 입을 피합니다 그리고 성부의 가능성이죠 이길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질 가능성이 더 높냐 이런 부분을 그냥 그대로 봐야 되죠 그대로 직시를 안 하면 넘어지거나 큰 상처를 있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아침에 한일 증명충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동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이것을 시청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생생하게 남겼습니다 이분들의 아우성처럼 지금 한국의 현장 분위기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드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봉급을 받는 분들이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신 거 도움이 될 겁니다 캔디짱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신 분이 소장님 제가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을 25년 정도 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이런 경기 침체는 처음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위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한국은 정말 철진한 바다카처럼 썰렁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저는 100% 동감합니다 두 번째는 김서영님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매출이 50%도 안 돼서 아르바이트도 못 쓰고 혼자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내놔도 보러 안 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네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나라에 세금 내가면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중에서 최악입니다 세 번째 박용직님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1988년에 창업한 인력소개업을 어제 폐업했습니다 착잡하시겠네요 네 번째 김대근님입니다 최저임금 180만원 더하기 사업주 부담 4대 보험 월급의 9% 내외 더하기 1년에 한 달치 퇴직금 더하기 식대 등 복리 후식비 등등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가는 더 오르겠고 그렇게 되면 더 받은 월급으로도 사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알바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생활 물가는 더 오르고 이런 현상을 3살짜리 어린애도 아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다섯 번째는 엔지니어로서 현장에 계신 분입니다 화전촌노님입니다 제가 수출 대기업에서 17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PDP TV를 패널을 제조했었고 현재는 2차전지 제조하고 있습니다 옆 공장 다른 사업부는 과거 LCD 패널 주력해서 현재는 OLED 주력하고 있고 근무 일부에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처럼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발로 뛰는 근무자들은 일본의 기술력을 체감합니다 어디 가서 힘든 일을 한 번 해보지 않던 인간들이 현실을 이야기해주면 친일파로 매도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따위 자위나 하고 있으니 참 저것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100% 동감합니다 이따금 제가 이런 질문 받습니다 공박성은 왜 자꾸 일본을 두둔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합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50부 100부 차이가 나겠지만 다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닥부터 창창한 백돌을 쌓듯이 살아온 사람들은 아는 인생의 진실이 있죠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날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걸 참 잘 알죠 망신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망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일본을 그냥 그대로 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게 일본을 두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원래 쓴 약이 그냥 좋은 약이 쓰지 않습니까? 더도 멀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나라를 보고 타인을 볼 수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생기죠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에다 다시 일본과 경제전쟁을 다투는 일까지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잘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 잘한 것이 없는데 맨주먹으로 싸우자는 이야기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민정수석을 하는 조국 씨가 죽창강가 그런 걸 올렸더구면요 물론 대학 교수할 때는 죽창가를 올리는데 죽전가를 올리는데 죽분가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나라 일을 맡은 사람이 동학혁명에서 죽창가 같은 걸 올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겠냐 돌격 앞으로밖에 더 해석하겠냐 참 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 근본주의자나 교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7월 15일 날 최저임금 속도 조절 관련 간담회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저임금 2.9%를 임상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정책의 포기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고 경제를 흔들리게 하고 그런 잘못된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걸 아직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양반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김상조 씨도 경제학 했지 않습니까 경제학 하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임금 올려가지고 나라 성장시킨다니 얼마나 거짓말인지 그걸 알면서 자리만 들어가면 다 그렇게 거짓말하는지 직시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것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생각도 부드러워져야 되고 태도도 부드러워야 되고 유연해지는 겁니다 생각도 태도도 나라 정책도 나라 제도도 조직도 뭘 하다가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부작용이 많다 생각이 되면 그럼 효과가 나은 것을 위해서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잘라낼 수도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유연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 위에는 딸리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가 이렇게 일파 만파 정도가 되면 포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일본과의 관계도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나 우리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너무 우리나라 중심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얼마인지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민사소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항상 교조주의적 자세, 근본주의적 자세 내가 한 번 선택하면 절대로 바꿔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지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부지향적이거나 과거지향적이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바깥을 봐야 되고 자꾸 미래를 봐야 되고 자꾸 우리 중심이 아니고 타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바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래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자꾸 앞을 보고 생각을 해야 살아갈 방도가 나오지 자꾸 뒤를 보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판결을 내린 대부분에 계시는 판사님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놓으니까 지금 세상에 난리법성이 난거지 않습니까 요컨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쪽에 살려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슨 일이든 거짓말 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통념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항상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부드러워질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내부지향적인 시각 내부지향성의 덧세 굴레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 세 가지 태도가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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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